부동산 펀드가 최근 개인 투자자들로 참여할 수 있는 공모형 상품으로 출시돼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완판 행진을 이어간 부동산 펀드는 모두 장기간 수익이 보장되는 임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아차가 6년 만에 새 옷으로 갈아입은 올 뉴 모닝을 출시했습니다. 연비와 공간, 안전성 3박자를 두루 갖춘 모닝을 합세워 스파크에 빼앗긴 경차 1위 자존심을 되찾겠다는 전략입니다. 한국지엠도 9년 만에 확 달라진 올 뉴 크루즈를 선보이며 현대차의 아반떼를 잡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이 국내 최초로 법인과 장애인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앞으로 지점을 방문하기 어려운 바쁜 창업자와 시각장애인도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법인과 장애인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일 화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주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던 부동산 펀드가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모형 상품으로 출시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형 부동산 펀드 중에서 어떤 상품은 모집에 성공하고 어떤 상품은 실패합니다. 이유가 뭔지 양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이지스 자산운용이 내놓은 서울 중구 퍼시픽타워에 투자하는 부동산 공모펀드.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가 도심 대형 오피스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시장에 관심이 컸지만 최종 모집에 실패했습니다. 미래세 자산운용이 작년 출시한 미국 델러스 오피스에 투자하는 부동산 공모펀드는 열흘 만에 모집 총액 3천억 원이 몰리며 판매에 성공했습니다. 델러스 오피스 펀드의 모집 규모가 훨씬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완판된 것은 장기간 수익이 보장되고 대기업에 책임임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퍼시픽타워 펀드가 장기간 책임임차가 없었던 것과 대조됩니다. 작년 하나 자산운용이 출시한 명동 T마크 그랜드호텔에 투자하는 공모펀드 역시 판매 1시간 만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완판됐습니다. 모집규모는 600억 원으로 하나투어의 자회사 마크호텔이 20년 장기 책임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연간 평균 배당률 5.5%를 보장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특히 해외 부동산이 주로 20에서 30년간 장기임차를 하는 경우가 많고 연평균 수익률도 6에서 8%로 추정돼 국내 부동산보다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편 다음 달 ARA 매니지먼트가 판교 알파리움 타워에 투자하는 펀드와 상반기 중 하나 자산운용이 미항공우주국 빌딩에 투자하는 펀드, 코랑코 자산신탁의 이랜드 계열사 건물 3채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모두 대기업에 임차 계약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은아입니다. 새해 들어 완성사업계가 신차를 쏟아내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아차는 6년 만에 새 옷으로 갈아입은 올 뉴 모닝을 선보였고 한국지엠은 9년 만에 다시 태어난 쉐보레 올 뉴 크루즈를 공개했는데요. 기아차는 강력한 연비를 갖춘 모닝을 앞세워 스파크에 빼앗긴 경차 1위 자존심을 되찾겠다는 가구고 한국지엠 역시 확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온 크루즈로 아반떼를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김혜영 기자와 이보경 기자가 각각 신차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아차가 오늘 서울 동대문 디자인프라자에서 올 뉴 모닝의 공식 출시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확 달라진 외관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전면부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을 연결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측면부로 연결되는 붉은색 가니쉬도 포인트입니다. 심장도 바꿔 달았습니다. 자체 개발한 신형 1.0리터 가솔린 카파 에코 프라임 엔진을 얹었습니다. 이처럼 차량이 기본이 되는 플랫폼을 새롭게 적용해 초고장력 강판 비중을 두 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초고장력 강판 비중은 44%. 올 뉴 모닝이 단단한 차체를 자랑하는 이유입니다. 다양한 안전 사양도 눈에 띕니다. 경서로는 유일하게 운전석 무릎 에어백을 포함해 7개의 에어백을 넣었습니다. 올 뉴 모닝의 사전 계약은 후영업일 동안 4,035대가 됐습니다. 1단위로 따지면 약 450대 정도 수준이고요. 연 판매 목표는 2017년도에 8만 5천대, 월 단위로 환산했을 때는 약 7천대 수준이 됩니다. 올 뉴 모닝 연비는 리터당 15.4km로 경차 중 최고 수준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한국GM이 현대차의 아반떼를 잡겠다는 야심찬 각오로 내놓은 올 뉴 크루즈. 우선 차체의 크기가 눈에 띕니다. 차 길이가 2.5cm 늘어 동급에서 가장 깁니다. 뒷좌석 레그룸도 2.2cm 넓어졌습니다. 덩치가 커졌음에도 무게는 오히려 이전 모데보다 110kg이나 줄었습니다. 모든 뉴 크루즈는 C세그먼 차량입니다. 하지만 퍼포먼스, 디자인, 세이프티, 테크놀로지에서 D세그먼 이상의 밸류를 전달하기 위해 심장도 바꿔 달았습니다. 신형 1.4L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은 153마력의 최대 출력을 뽑아냅니다. 여기에 3세대 6단 자동변속기가 주행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안전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차체 97%의 초고장력 강판을 넣어 차체 강성을 27% 높인 것입니다. 또 동급 최초로 차선이탈 경고와 차선유지 보조 시스템을 적용해 졸음운전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차선이탈 사고를 예방했습니다. 한국GM은 차량 가격이 동급 모델보다 400만원가량 비싸지만 전장이 길어지고 첨단 기술을 적용해 준준형 세단 이상의 가치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차급을 뛰어넘는 크기와 최신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9년 만에 다시 태어난 올륙 크루즈가 K3와 아반떼가 양분하고 있는 준준형 세단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앞으로 법인과 장애인도 비대면 실명인증을 통해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오늘 비대면 실명인증 서비스 시행 1주년 행사를 열고 국내 최초 법인, 장애인,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선보였는데요. 지점을 방문하기 어려운 바쁜 창업자와 시각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계좌 개설을 비롯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입력해 법인 검증 과정을 거치고 상담원과 영상통화를 통해 법인 명과 본인 이름 확인을 마치자 그 자리에서 법인 계좌가 만들어집니다. 우리은행이 국내 최초로 출시한 비대면 법인 계좌 개설 서비스입니다. 우리은행은 오늘 오후 비대면 실명인증 서비스 시행 1주년 행사를 열고 비대면 실명인증 기술을 응용해 법인과 시각장애인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바쁜 업무와 일정으로 은행 지점 방문이 어려운 소규모 1인 창업자들도 빠르고 편리하게 법인 계좌를 만들 길이 열렸습니다. 시각장애인 비대면 계좌 개설 방법도 영상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우리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인 위비뱅크를 통해 일반 비대면 계좌 개설과 동일하게 진행되지만 모든 과정과 키패드에 음성이 지원될 시각장애인도 큰 불편 없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015년 12월 비대면 실명인증 서비스 시행 발표 때 신한은행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한 이후 1년 만에 두 번째로 우리은행 비대면 계좌 개설을 시현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등 국민 여러분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금융개혁을 흔들림 없이 그리고 이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는 출시 이후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확대돼 현재 37개 금융사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며 지금까지 73만여 계좌가 비대면으로 개설됐습니다. 법인 장애인 계좌 개설까지 확대된 비대면 실명인증 서비스가 앞으로 또 어떤 서비스로 응용될지 업계와 고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지난해 부동산 증여 건수가 27만 건으로 정부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처럼 부동산 증여가 늘어난 이유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부터 증여세가 늘어나는 것을 앞두고 새해가 되기 전에 부동산 증여가 주를 이은 건데요.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국 부동산 증여 건수는 총 26만 9,400여 건 부동산과 열기였던 2006년 증여 건수가 19만 2,300여 건인 것에 비하면 10년 만에 40%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해 주택과 토지, 상가 등 전체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5년 2.9% 감소했지만 증여 건수는 지난 2015년보다 7.2%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증여가 안 늘어난 이유는 세법 개정이 올해부터 돼 증여 상속세의 신고세액 공제율이 10%에서 7%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3%가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억 원을 증여할 경우 지난해보다 올해 증여세를 3천만 원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부동산 증여 중 가장 많은 건 토지였습니다. 대지에 건축물이 없는 순수 토지의 증여는 2015년보다 4.93% 늘어난 17만 2,900여 건으로 전체 증여 건수의 64%를 차지했습니다. 토지 증여의 84%는 지방에서 이뤄졌습니다. 또 가장 큰 폭으로 증여가 늘어난 부동산은 상가 업무용 등 수익형 부동산이었습니다. 작년 상가 업무용 부동산 증여는 1만 5,600여 건으로 16.5% 늘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증여가 늘어난 데는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자녀에게 다달이 월세를 받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택 증여는 8만여 건으로 전년보다 10.7% 증가했습니다. 주택 증여는 수도권이 3만 4,500여 건으로 42.7%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오늘 김도진 행장 취임 이후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김 행장은 취임 일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중심 조직 문화를 강조한 바 있는데요. 이번 조직 개편은 본부 조직을 슬림화하고 시너지 강화를 통한 비이자 수익 증대 등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보도에 정은규 기자입니다. 기업은행이 새로운 행장에 의지가 반영된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본격적인 김도진 후의 다치를 올렸습니다. 기업은행은 이번 조직 개편에서 각 그룹의 명칭을 변경해 임무와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고 불필요한 기능은 조정하거나 정리했습니다. 김 행장이 지난해 말 취임식에서 밝힌 대로 기존 틀을 깨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둔 겁니다. 인재는 시대에 맞게 제대로 양성되고 있는지 사업은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마케팅 그룹을 디지털 사업을 위한 미래 채널 그룹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미래 채널 그룹은 앞으로 은행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사업화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기존 마케팅 그룹 내 스마트 금융부와 핀테크 사업부 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업무는 다른 그룹으로 옮겨 미래 먹거리 확보에만 주력하게 했습니다. 특히 시중은행의 디지털 금융이 대부분 개인 고객 대상으로 치중되어 있는 것과 달리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특화된 핀테크 사업을 대폭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 아이비 그룹은 기업투자금융그룹으로 이름을 바꾸고 기업금융센터를 편입시켰습니다. 이는 기술금융이나 투자금융 등에서 시너지를 통한 비이자 수익 증대를 위한 것입니다. 본부 조직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남은 50여 명의 본점 직원은 영업점으로 배치됩니다. 비대면 거래가 들면서 오프라인 점퍼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은행과 증권사를 결합한 복합점퍼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서울경제TV 경은규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오늘까지 다섯 번에 걸쳐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압축해보면 크게 금융시장 위험료인 대응,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경제활력 재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등인데요. 금융증권부 이현우 기자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오늘 발표한 이 자본시장 개혁 추진 과제 내용을 좀 보죠.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긴급 규제가 필요할 때 자본시장 법상의 조치 명령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긴급히 공적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조치 명령권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에 조치 명령권 행사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지도나 업계 자율 규제에 의존해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 명령권은 고위원 금융투자 상품 판매와 영업활동을 제한할 때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폐계정보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감사인 선임부터 감독 제재에 이르는 외부감사와 전과장을 포함해 종합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개혁 주요 추진 과제를 밝혔던 것이 금융지주사의 경쟁력을 키우겠다 이런 거였는데요. 경쟁력 강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금융위는 우선 금융그룹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영업목적의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객이 정보 공유를 거부하지 않는 이상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지주사가 법무회계 등 자회사별로 수행하는 후선 업무를 직접 통합 수행하거나 IT와 홍보 구매 등 후선 업무를 점담하는 자회사를 통해서 해당 업무를 통합 운영하는 것도 회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주사가 자회사를 통제하는 데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지배구조와 운영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지주사는 자회사 경영을 관리하는 전략적 의사결정기구와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를 협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네, 금융위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는요. 앞으로 치킨집이나 카페가 밀집한 지역에 또 동일한 업종을 창업할 경우 은행 대출 금리를 높이거나 아예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침을 추진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은행들은 자영업자 대출을 시행할 경우에 연체 이력이나 연매출 등만을 확인하고 대출 금리와 한도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창업하려는 업종의 과당 경쟁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을 받아 개업한 후에 이들 지역에서 출혈 경쟁을 펼쳐서 문을 닫는 곳이 빌비재했습니다. 결국 창업하느라 빚만 떠안은 채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기청도 과당 경쟁이 우려되는 지역 업종에 뛰어드는 자영업자에 대해서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정부는 창업 정보와 준비기간이 부족한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해 컨설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수도권에서만 시행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영업자 대상 사업 컨설팅을 올해 4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현행 신용등급제를 폐지하고 미국처럼 점수를 매겨서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같은 등급에서 점수 차이가 나는데도 금융회사들이 신용등급에 과도하게 의존해 획일적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곧바로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용점수제를 도입하면 개개인의 신용도를 더 세밀하게 반영해 다양한 상품과 대출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또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처럼 신용정보가 부족한 이들의 낮은 평가받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통신이나 공공요금, 보험료 등의 납부정보 반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에 원금감면 대상을 넓히는 등 채무조정도 활성화합니다. 서민금융을 표방하는 금융공기관들이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너무 오래 보유해 오히려 연체채무자의 재개를 어렵게 하는 걸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올해 업무계획 주요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증건부 이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계 최초 인공지능 음성 비서를 탑재한 TV셉톡박스 기가진이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KT는 오늘 서울 광화문 KT스케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 TV 기가진이를 세계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기가진이는 IPTV에 스피커와 전화, 카메라를 결합한 인공지능 기기입니다. 유무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TV와 음악 감상, 일정관리, 교통안내, 사물인터넷 기기 제어 등 음성 비서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존 인공지능 스피커가 귀로 듣는 서비스에 집중했다면 기가진이는 TV와 내장카메라와 연동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탁금지법 발효 뒤 처음 맞는 명절인 올해의 설을 앞두고 백화점들의 설 선물세트 판매 실적이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현대백화점의 설 선물세트 판매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감소했습니다. 특히 5만 원 이하 선물세트가 거의 없는 소고기 등 정육이 12.3% 큰 폭으로 줄었고 굴비 등 고가 세트가 많은 수산 부문도 마이너스 11.1%를 기록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도 설 선물세트 본 판매를 진행한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의 실적이 1년 전보다 1.6%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가장 먼저 설 선물세트 본 판매를 시작한 롯데백화점은 1년 전보다 9.6% 늘었는데 건강식품이 많이 팔렸습니다. 한편 1분기 소매 유통 체감 경기는 4년 만에 최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 회의소가 서울과 6대 광역시의 천여개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올 1분기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가 4년 만에 최저인 89로 집계됐습니다. 연말 연시 전통시장에 큰 불이 연달아 발생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전통시장은 4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전국 전통시장 1,439곳에 점포 3만 5천 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 2015년 기준 전통시장의 점포별 화재보험 가입률은 26.6%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11월 대구 서문시장, 이번 여수 수산시장 등 최근 큰 화재가 발생한 지역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공교롭게도 낮았습니다.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은 불이 자주 나지 않아 상인들이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데다 보험료 부담도 크기 때문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노후 건물이 많아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큰 재래시장에 대해 보험 인수를 꺼리는 실정입니다. 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년간 전통시장의 화재 한 건당 평균 피해액은 1,336만 원으로 전체 화재의 건당 피해액의 1.7배나 됐습니다. 보험업계는 이에 따라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전통시장 상인과 다른 소상공인 간 형평성 문제로 제도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5년 만에 31배로 늘어 1만 대를 처음 돌파했습니다. LG그룹이 설 명절을 앞두고 9,200억 규모의 협력회사 납품 대금을 앞당겨 지급합니다. 웅진식품이 사장검, 부장검 등 신제품 두 종을 출시했습니다. 사장검과 부장검은 종일 경무에 시달리는 직장인을 겨냥해 만든 검으로 소비자들이 제품을 씹으며 답답한 기분을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웅진식품을 설명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지난해 수익금액, 사업장 기본사항을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에 서면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케이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수입니다. 추위가 조금 풀렸다고 느껴지나요? 내일은 예년 기온은 웃돌면서 겨울치고는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전국에 미세먼지 수치가 올라야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에 예보돼 있습니다. 한편 중북부는 새벽 한때 눈이 옵니다. 안타깝게도 눈의 양이 1cm 미만으로 적어 메마른 대기를 해소시켜주지 못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 강원도, 충남과 정남, 동부 대부분 지방, 영남 저녁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상황인데요. 이렇게 대기가 건조할 때는 눈비 소식이 간절한데 현재 전국에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 중북부 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약골의 영향을 받아 새벽 한때 눈이 내리겠지만 눈의 양이 적어 계속해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레일레시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북부는 새벽 한때 눈이 옵니다. 눈의 양 1cm 미만으로 적겠고 한파는 물러갔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2도, 청주 영하 3도로 오늘보다 크게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아침에 강릉이 0도까지 떨어지겠지만 오늘보다 3도나 높겠습니다. 남부 지방도 구름 많다가 낮부터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맑은 하늘의 낮 기온도 부산 9도, 광주대구 7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 발효 중이던 풍랑특보도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동해상의 물결이 최고 2.5미터로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으니까요.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서해상으로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점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기온은 높겠는데요. 다만 큰 추위라는 뜻의 절기, 대안에 전국적으로 눈비가 온 뒤 주말부터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넷생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